경기장 1.2.2 경고가 잇따라. 고맙습니다. 도착하십시오. 도움말! 경고, 공격, 공격! 탑승을 활용합니다. 체크가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. 대단 좌표로 이동 중입니다. 자세히 공격하시길 바랍니다. 이동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? 누구를 옮겨줄까? 가만히 있는 곳을 못 보시겠군. 알았다. 그쪽으로 이동하겠다. 이상!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? 이곳에 복지나는 다른 곳이 너무 잘 안아 죽였다. 이곳에서 공격을 못 찾기에는 이게 죽을 줄 몰랐다. 이곳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 공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여기에서 공격을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이곳에 이쁜가 공격을 하신 것을 위치해 주십시오. 이곳에 도움이 못하는 곳에 도움을 견뎌. 이제 도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이곳에 도움이 못받기고 좀 지켜주세요. 또 운전이군 위병 수업 3부 이상 승차라고 들어봤어? 명령 받겠습니다 반영, 연륙, 보소구, 전부 다 있습니다 갈 것 필요해 운전벽 속도를 좀 내라고 우리 바빠 아 그래, 어떻게 됐습니까? 반영, 연륙, 보소구 전부 다 있습니다 발 끝 필요해 진지 변환합니다 시동 걸어 체크리스트 오케이 준비 완료 택시 타고 싶으신 분? 발 끝 필요해 전투 완료 택시 타고 싶으신 분?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왜 항상 접니까? 여기 있습니다.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체크인트 오케이. 준비 완료.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? 거리 날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. 해당 좌표로 이동 중입니다. 탑승을 활용합니다. 저 말입니까? 위병 수업 3부 이상 승차라고 들어봤어? 제가 할 일이라도. 네, 안돼요. 반향, 연륙, 보소푸, 전부 다 있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소모천사가 필요한 사람? 여기 있습니다. 해당 위치로 전진 중. 음.. 폭포 기원을 날라. 우리가 비전한 곳이 어딥니까? 박치는대로 쏴버려!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